정답은 어떻게 되요? 정답은 어떻게 되요? 정답은 어떻게 되요? 사실 제 말에 너무 예쁘고 뭔가 다시 우승한 것 같아서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눈물은? 네 엄벅세 눈 여는데 미스러운데? 근데 너무 예쁜데? 케이스는 어때요? 케이스 옆에만 어떻게? 근데 케이스가 진짜 영화에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비밀 잔고? 비밀스럽게 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너무 좋고 와 이거 불빛 나는데? 예쁘다. 그리고 이제 맨날 키워드 잘하겠다. 아 또 웃어가고 있잖아. 내년까지 키워드 잘하겠다. 디테일이 좋은데 이거? 어떤 디테일이 좋습니까? 일단 반지 안에 있으면 여기... 이 불량이 있잖아. 오 그런데? 감사합니다. 맘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. 맘에 드니까. 너무 상징적인 거죠? 네 맞아요. 갓즈 뮤비도 보셨나요? 아 네 봤습니다. 봤어요. 분량이 좀 건의 분량이 작더라고요. 네 그런 것보다 저 그냥 계속 멍 때리고 다시 보게 된 건데. 아 근데 좀... 혁규 형 표정이 유연해서 계속 보겠지? 재밌게 했어요. 혁규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...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혁규 형 또 저희한테는 20년도 저희한테 떨어질 때 그 호요하는 게 되게 리얼하더라고요. 표식 선수 리액션은 표식 선수는 아 자기 엑스트라다. 1초 나왔다 이렇게 하던데. 스토리는 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면은 그거를 못 봐가지고 아마 그때 보고 나서도 저희 단톡방이 막... 또 온 세상이 너가 주인공이지... 막 이러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혁규 형 표정 보면 더 재밌겠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